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수업시간은 네 번째 전기기초용어 중에서 네 번째 주제가 유기기전력과 역기전력 자 설명 듣기 전에 도대체가 유기기전력 그 다음에 역기전력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쉽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번 시간 통해서 우리가 기전력 그 다음에 유기기전력 그 다음에 역기전력 그 차이가 뭐냐 그 정의를 갖다가 정확하게 우리가 맥을 짚으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유기기전력 자 유기기전력 유기 만들어낸다 기전력 전기의 힘을 그죠? 그래서 유기기전력 정의가 전기력 전기의 힘을 만들어낸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전기의 힘을 어디서 만들어야겠어요? 전기의 에너지를 당연히 발전기의 만들겠죠 물론 지금은 기초용어 시기니까 제가 발전기의 원리까지는 설명을 못 해드리고 이 발전기의 원리는 여러분들 전기 기기 시간 때 충분히 자세히 설명을 들을 거예요 간단하게 발전의 원리가 뭐냐면 전기를 발전하는 발전의 원리가 뭐냐면 발전기의 회전자가 있어 회전자는 이제 자석이죠 자석 우리가 자석에는 N극 있고 S극 있잖아요 그러면 자석이란 건 거기서 자석이 나와요 자석 자석이란 건 여러분들의 전자계획실에서 또 배울 거야 그러면 발전기 우리가 만들 때 이 회전자 이 회전 도는 물체 회전자의 우리가 자석의 성질을 그 다음에 여기에 권선이 있는 거지 그럼 이 막대자석이 계속 회전하면서 계속 회전하면서 이 고정자 코일에다가 전기를 갖다가 계속 유기시키죠 이게 뭐냐면 바로 유기기전력이야 기전력을 유기시킨다 그래서 명칭이 용어가 유기기전력 그러니까 유기기전력의 정의가 뭐냐면 발전기에서 생산된 전력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발전기의 전력을 생산하면 우리가 사용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전선을 통해서 이제 전동기에 연결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동기는 또 뭐요? 전기 에너지를 받아서 축을 돌리잖아요 그렇죠? 기계적인 회전 운동기로 바꿔주는 거죠 그러면 전동기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고정자 코일이 있고 여기에 회전자 막대 자석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얘가 고정자고 얘가 회전자야 그러면 전동기가 이 발전기에서 공급한 전력 에너지를 받아서 그렇죠? 그럼 여기서 뭐가 나오겠어요? 여기서 자석이 나오죠 그런데 이 막대 자석도 자석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전기작원선에서 나온 자석과 막대 자석에서 나온 자석이 서로 충돌해 즉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전기작원선에서 전류를 흘리면 여기서 전류를 흘릴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자석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막대 자석에서도요 막대 자석 N극이라고 한다면 이 N극에서 또 자석이 나오고 이 자석이 서로 방향이 반대가 돼 버리거든요 그러면 N극과 N극이 만난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반발력 생기겠지 이 반발력 때문에 전동기의 회전자고 이런 도체도 이렇게 회전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발전기라는 건 엄연히 전기를 생산하는 장치고 전동기는 전기를 소비시키는 장치거든요 그런데 전동기가 전기를 소비하면서 이렇게 회전을 하는데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한 번 전동기가 여기 전기작 권선이 있단 말이야 고정작 권선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막대 자석이 있어요 막대 자석 막 돌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발전기도 보니까 여기에 고정작 권선이 있고 코일이 있고 여기 막대 자석이 막 돌는단 말이야 사실 발전기는 전기를 생산하는 장치고 전동기는 전기를 소비하는 장치지만 기본 구성이 똑같아요 그렇죠? 전동기도 코일이 있고 회전자 자석이 있고 발전기도 여기에 보면 회전자 자석이 있고 그다음에 코일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전동기가 전력을 받아서 회전하면서 얘가 일종의 발전기가 돼 버리는 거야 그럼 여기서 또 전력을 생산하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발전기에서 나오는 에너지 그렇죠? 이 유기기전력에 대해서 이 전동기에서 나오는 기전력은 반대로 나오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이 두 기전력을 구분하기 위해서 발전기에서 만든 전력을 우리가 유기기전력 전동기에서 회전하면서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나오는 기전력을 우리가 역기전력 즉 기전력의 반대인 역기전력이라고 부르게 된 거죠 그래서 유기기전력과 역기전력의 차이는 발전기냐 즉 전력을 생산하는 곳이냐 아니면 전력을 소비하는 곳이냐 거기에 따라서 유기전력과 역기전력으로 나눠지는 거죠 이렇게 유기전력과 역기전력의 가장 큰 차이점을 정확하게 알아두시고 자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예를 들어보면 전력과 전력량이라는 게 있어요 또 자 그러면 전력과 전력량의 차이점은 뭐냐 이거죠 전력과 전력량 약간의 차이예요 단위 차이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전기를 소비하는 어떤 전기난로가 있다고 해보자고요 우리가 이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하면 전열기라고 해요 전열기 그러면 겨울철에 쓰는 전기난로가 있다 그러면 전기난로 갖다가 우리가 사용하려면 전기 공급을 해줘야죠 우리가 집에서 쓰는 전압이 220V라고 했잖아요 교류 220V 그 다음에 이렇게 전기난로에다가 풀러를 꽂아서 전기를 갖다가 연결한단 말이야 그럼 전류가 흐를 거 아니야 전류가 15A야 자 이 15A라는 수치도 여러분들이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기 공부할 때 한 회로 전기 한 회로 해서 우리가 보통 전격 전류가 15A와 기준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런 15A라는 것도 좀 익숙하게 좀 알아두시면 나중에 여러분들 실기 공부할 때 도움을 좀 받을 거야만 자 그러면 전기 공부했잖아요 그럼 전기라는 것은 전압이 있고 전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나온 전력은 P는 VI의 코어산인 세타 그런데 참고적으로 우리가 전력은 단위가 와트에요 와트 이 W라고 하는 단위가 뭐의 약자를 딴 거냐면 와트 와트도 사람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 와트라는 사람 이름을 따서 단위를 우리가 전력을 와트라고 하기로 하자 다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전력을 구하는 방법이 전압 그 다음에 전류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새로운 이상한 거 있죠 코어사인 세타 자 기초시간이니까 이 코어사인 세타 자세히 설명을 못 하겠지만 이 코어사인 세타라는 게 뭐냐면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각 그래서 이거 갖다가 우리가 역류라고 보통 표현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전력 구하는 방법은 P는 전기 에너지니까 전압에다가 전류 곱하고 그 다음에 뒤에서 이제 우리가 본 수업 때 배우겠지만 역류 곱해서 우리가 전력이라고 구하는 거죠 지금 전력의 단위가 와트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전륜 난로를 뭐 1분 동안 쓰는 것도 아니고 그죠 뭐 1초 동안 쓰는 것도 아니고 전륜 난로 쓰면은 뭐 수십 분 동안 쓰고 몇 시간 동안 쓸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쓰는 시간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의 전력에다가 우리가 시간까지 곱해보자 이거지 즉 전력과 전력량의 차이점은 전력은 시간을 곱하자는 에너지 양이고 전력량은 전력에다가 시간까지 곱한 전기 에너지 양이에요 즉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전력량은 전력은 보통 파워약자 따서 W를 P라고 표시하고 전력량은 구분하기 위해서 W라는 기호를 쓴 거야 그러면 전력량은요 우리의 구한 전력에다가 여기다가 사용 시간까지 곱해주는 거지 즉 VI의 코어사인 세타에다가 이거 시간까지 곱해서 우리가 전력량으로 계산한 거죠 그러면 당연히 단위가 바뀌겠지 전력은 W였는데 전력량은 W에다가 우리가 시간 시간의 기준 단위가 뭐예요? 초잖아 초 그래서 전력에다가 시간까지 곱해서 우리가 W W 세크라고 표현하는 거죠 전력량의 단위는 W 세크예요 세크 그 다음에 우리가 물리에서 전력 W하고 시간 곱한 W 세크를 갖다가 다른 단위가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주울 그래서 주울의 단위와 W 세크의 단위는 같은 단위다 평상시대 이런 것도 알아주시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전력량과 열량의 관계 자 전력량의 열량의 관계는 다리 관계야 전력량이란 것은 전기에서 많이 쓰는 전기 양이고 에너지 양이고 열량이란 것은 어떤 연력학 기계 쪽이라든가 어떤 열에 관련된 용어거든요 그러면 전력량이란 것은 전기 분야에서 쓰는 단위고 기호고 열량이란 것은 기계라든가 연력학 쪽에 쓰는 어떤 용어거든요 그러면 차이가 있는 거지 자 전력량과 열량의 관계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조금 전에 교로 220V 인가에서 이 전기열에다가 15A 전력을 흘렸단 말이야 그러면 이 전기 난로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전기 에너지 집어넣어서 전기 난로란 것은 전열기란 것은 여기서 열을 내는 거죠 전기 난로 쓰는 용도가 뭐냐면 전기 에너지를 열로 바꿔줘 그래서 난방용으로 쓰잖아요 겨울철에 전기 난로 난방용으로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전력량이란 것은 아까 배웠듯이 W는 PT 여기서 P는 전력이고 T는 시간이니까 전력량의 단위는 분명히 와트 세크예요 그런데 제가 와트 세크의 같은 단위가 제가 줄이라고 했잖아 전기에 우리가 전력량의 단위는 줄 또는 와트 세크를 많이 쓰거든요 그러면 이 전기 난로에서 열량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에너지 단위 1줄이요 열량 우리가 보통 열량이 칼로리이란 칼로리 1줄은 0.24 약 칼로리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열량은 열량은 우리의 전력량 WL과 PT에다가 뭘 곱해야겠어요 1줄은 0.24 칼로리니까 이 PT에다가 0.24를 곱해줘서 단위를 갖다가 줄 단위에서 우리가 칼로리 단위에서 환산해줘야죠 아시겠죠? 즉 이 단위 관계에 우리가 1줄은 0.24 칼로리다 간혹 가다가 문제 풀다 보면 문제 출제자가 1줄은 0.24 칼로리라고 알려주는 경우도 있지만 또 어떤 문제는 어떤 계산 문제에서는 1줄은 0.24 칼로리는 그 조건을 문제에서 안 알려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1줄은 0.24 칼로리 적용해서 문제를 푸실 줄 아셔야 돼 그런 뜻에서 제가 알려드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전력이란 게 있고 마력이란 게 있거든요 자 전력이란 것은 전개에너지야 전개에너지 전개에너지 줄인 말이 전력이란 말이야 전력, 전개의 힘 마력이란 것은요 마, 그죠? 말이란 뜻 아니야 말 말의 힘이란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력과 마력의 차이점을 갖다가 제가 설명해 드려서 한 예를 들어볼게 자 이렇게 말이 있다고 해보자고요 말 한 마리가 있어요 그럼 이 말이라는 게 어떤 힘을 낼 거 아니야 그럼 말에다가 줄을 연결해서 어떤 물체를 갖다가 놨다고 해보자고요 뭐 마차도 좋고 그죠? 다른 무거운 물체 좋고 그럼 말이 끄니까 이 물체가 이동할 거 아니야 그죠? 이게 마력이야 그 다음에 똑같은 말에다가 예를 들어서 또 여기다가 우리가 발전기 연결했다고 해보자고요 그럼 말이 움직일 때 이 발전기의 회전자가 이렇게 회전할 거 아니야 그럼 뭐가 생기겠어요? 여기서 전력에너지가 생기겠죠 자 우리가 마력이란 것은 마력이란 건 보통 HP라고 표시해요 HP 단위가 그 HP가 뭐의 약자냐면 호스 파워야 그래서 우리가 일마력이란 게 일마력이 무슨 말이냐면 말 한 마리가 끄는 힘 말 한 마리가 끄는 힘 그걸 갖다가 전기 에너지로 한번 환산해 보면 말 한 마리가 끌어서 발전기를 돌릴 때 나오는 전력 에너지는 몇이냐면 일마력은 전기 에너지로 환산하면 746와트야 즉 말 한 마리가 만약에 전기를 갖다 만들어야 된다 발전기 위해서 그러면 말 한 마리는 746와트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전력과 마력을 설명한 이유가 이것 때문에 일마력은 우리가 746와트에 해당되는 전력량을 만들어낸다 전력을 만들어낸다 자, 이 단위관계 일마력은 746와트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어떤 기초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평상시에 많이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전기를 공부할 때 내용 파악을 쉽게 해서 막힘이 없는 거야 계산 문제 같은 거 풀 때 특히 문제에서 일마력은 746와트라고 안 알려주는 그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일마력은 746와트 환산해서 문제를 푸실 수 아셔야 돼 자, 그 다음에 오늘 마지막 내용 토크라는 게 있어요 토크 자, 토크가 도대체 뭐냐 토크 모르는 사람도 많죠 그 다음에 토크가 단위가 두 가지야 토크가 단위가 킬로그램 메타를 쓸 때가 있고요 토크가 뉴톤 메타를 쓸 때가 있어 그럼 단위가 왜 두 가지로 쓰느냐 그냥 도대체 토크가 무슨 뜻이냐 자, 어떤 중심축이 있으면 토크의 정의가 뭐냐면요 어떤 1m짜리 긴 막대를 설치한 거야 근데 이 막대는 막 움직일 수가 있어요 얘가 중심이니까 이 막대 1m 끝에다가 무게 1kgf짜리 어떤 물건을 갖다가 물건 물건을 갖다가 1kg짜리 놓은 거죠 자, 근데 단위가 보니까 1kgf라고 돼 있거든요 자, 이것도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우리가 어떤 물체의 무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아, kg이 기본 단위죠 우리가 물체의 무게 뭐 1kg, 100kg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자, 이건 좀 약간 생렬한 거고 실제 정확한 단위는 엄밀히 말하면 지금 저 근음삼인 것처럼 kgf야 이거 f란 게 뭐냐면요 얘가 중력과 속도 약자예요 중력 중력이란 뜻이야 즉, 정확히 무게를 갖다 표현하려면 1kgf 이런 식으로 표현해야죠 왜냐 지구의 중력과 다른 행성 예를 들어서 달 달은 지구보다 중력이 좀 약해요 그러면 지구에서 잰 1kg람이란 게 달에서 잰을 때 1kg 같느냐? 같지는 않단 말이야 좀 가볍게 잰 측정이 된단 말이에요 즉, 엄밀히 표현하는 물체의 무게는 지구에서 잰 물체의 무게라고 해서 우리가 kgf라고 표시해줘야 돼 엄밀히 말하면 근데 우리가 공학 우리가 거의 모든 공학에 대한 어떤 단위 같은 게 물체의 무게 지구에서 무게를 잰을 때 우리가 달에 가서 재지는 않단 말이야 그죠? 기본 상식이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보통 1kgf라고 보통 표시라는 게 가장 정확한 표현이긴 하나 어차피 우리가 무게를 잰 때는 지구 중력을 기준 잡아서 하는 거니까 이걸 갖다가 우리가 약 1kg이라고 해서 f를 생략하는 거죠 근데 정확한 거는 kg이 아니고 1kgf가 맞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기 축이 있고 막대에 1m짜리 놓고 여기다가 1kgf짜리 무게를 갖다가 무게를 갖다가 달았단 말이야 그럼 이게 무거우니까 중력의 힘을 받을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가 축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회력이 생기겠지 그래서 이 무게는 이제 이 물체는 이렇게 막 움직인단 말이야 이렇게 어떤 물체 때문에 1m 거리에 떨어져 있는 1kg짜리 물체 때문에 이 회전력이 생기는 것 이것도 우리가 뭐라고 하면 토크라고 그래 즉 우리가 토크라고 하는 것은 토크 토크란 것은 우리말로 해서 그러면 이 토크란 건 영어고요 토크 우리말로 해서 하면 이게 회전력이야 회전력 어떤 물체는 이렇게 회전력이 생긴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토크란 용어를 갖다가 많이 쓰는 과목이 여러분들 전기기기 그때 전동기 배울 때 토크란 말을 많이 쓰거든요 자 토크란 게 회전력이야 회전력 우리말로 해서 가면 그러면 토크의 정의가 뭐냐 물체에 작용하여 물체를 회전시킨 데 원인이 되는 어떤 물리량 그러면 지금 토크 질 때 1m 길이에서 1kgf짜리 물체의 무게를 갖다 연결해서 이 회전력을 측정하는 거니까 우리가 표현하면 1kgf에 1m를 곱해 줘야겠죠 그럼 이거 계산하면 1 곱하기 1이니까 1 되면서 1kgf에 메타가 되어버리거든요 단위가 그런데 이 f라는 건 본통 생략을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토크 단위는 1kgm라고 쓰는 거죠 토크 단위가 기본 단위가 kgmm가 되는 거야 1kgm에 1m라는 뜻에서 그런데 뉴턴 메타는 뭐냐면 우리가 지구 중력이 1kgf짜리 물체가 힘을 내는데 이 뉴턴이 관계에 힘의 단위잖아요 1kgf는 힘을 얼만큼 내느냐 9.8 우리가 중력가속도가 9.8m과 세컬 제곱이잖아요 거기서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kgm는 1 곱하기 9.8을 곱해 줘서 뉴턴 메타를 환산해 줘야죠 그럼 계산하면 9.8 뉴턴 메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토크의 정의는 1m 떨어진 곳에서 1kgf짜리 물체를 달았을 때 그때 작용하는 회전력 그런데 단위를 우리가 두 가지 단위를 쓰는데 1kgm 단위를 쓸 때가 있고 예를 들어 뉴턴을 환산해서 9.8 뉴턴 메타 단위를 쓸 때가 있다는 얘기죠 즉 지금 우리가 토크란 것이 토크란 것이 1kg 메타는 환산하게 되면 9.8 뉴턴 메타로 우리가 환산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기기 공부할 때 1kg 메타하고 9.8 뉴턴 메타를 많이 활용할 거니까 이번 시간을 통해서 이 내용을 정리하면 되겠어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다음 시간 주제는 삼상전원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또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또 할 거예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